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왔습니다! 그러면 홍창수도 게임하고 있네 아까 같이 하시던 분이 빛대님이셨나? 안녕하세요 맞나? 아까 저랑 같이 게임하시던 분이 이분 맞나? 잠깐 기다렸다가 이게 버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잠시만요 또 껐다가 모르겠으니까 진출을 다 받고 다음 팟 말고도요 아프리카 다음 팟 트위치 유튜브 네 군데에서 다 송출 중이고요 참고로 유튜브가 제일 화질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화질은 똑같고요 유튜브 갓 갓 유튜브가 화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이때는 화면은 유튜브로 채팅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물론 아무도 아무나 상관없는데요 보이스챗 가능하신 분이면 좀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렸다가 용계? 내가 아는 그 용계인가? 아니겠죠? 설마 딱히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한판 돌리면서 대기하시죠 아씨 오줌마려운데 빠르게 화장실 빠르게 화장실 빠르게 화장실 요거 마이크가 안 돼? 나 지금 가나다로 한번 가서 어 아 들려요 네 들려요 라이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 나와가지고 라브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오래걸린다 다들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넴 네 안녕하세요 네넴 자리아 자리아도 괜찮은데 근데 메인탱을 하기에 약간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안되네 어 잡혔다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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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리장 리장 정원 탱 한번 갑니다 수비 역시 전 정크랩 공격하기 나갈수 상상력이야만, 발견의 권입니다. 아, 정원이 이거 2매비구나. 이게 누가, 누가 봐도 이거는 써주잖아. 정원이 적성이 안 맞는데. 5, 4, 3, 2, 1.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자, 이제 목표를 달성합니다. 어, 너도 한 명이 자살해. 아, 메이저. 오우! 뭐가 이렇게 딱 모였는데? 으응. 어? 자,가자. 다시는 어리한 금속에. 아, 아. 아, 어.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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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오우씨 매섭다 매누워 나 이제 음 으 오케 OK 90%에서 수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잘만 막으면 아 죽어서 거의 걸렸어 도망갔는데 쫓아와서 죽이네 도망갔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간다 빨리 가서 치워내줘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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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 어학 Neigh 강가 오늘 당직은 멜키입니다 음... 아이씨 메이 있으면 탐힐 때 미국이가 너무 웃겨요 메이 때 가만히 있을 겁니까? 행동을 해야죠 5 4 3 2 1 아이씨 헛밟고 뒤진 벅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아... 아이씨 하아 거점을 차지하겠다 근접난전에서 메이가 너무 쎄요 근접난전 기준으로는 메이가 너무 쎄요 죽어 죽어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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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가 너무 많네 오우 왜 나 혼자지? 기분 탓일까? 체력 없어서 체력 먹으러 갔더니 안 돼 아 제발 아 뺏겼다 아 윈스턴이 등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혼자 거점이 있는 건 기분 다르지? 나 혼자 거점이 있는 건 기분 다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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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아 아 얘기를 하고 saga 와 역시 모든 궁을 다 씹는 게 메르시군이지 이건 이겼다 다음 기술 temat 어plicity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오오오오 우리 자리아가 자빈인가?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오케이 19살짜리 미성년자한테 소주 광고시키고 말이야 저기 누가 봐도 저게 콜라가 아닌데 이거 봐 이거 고량주 빼가려 이거는 테이블에 있는 거 적당히 저거 해야 아이씨 콜란갑다 녹색 유리병에 넣어놓고 뭔 놈이 콜라야 아리아가 꿀이네 역시 아이씨 콜라 아 저거 걸을 필요없지 않았어요 아이씨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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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이씨 콜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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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메인은 또 안해 메이코패스죠 나이스 궁 원래 궁은 나한테 쓰는게 다 나이스야 랩시다 오케이 궁 지금 리퍼님 아씨 오디오가 안되시네 오케이 무난한 승비를 예상합니다 아직은 힘든데 그만 버텨주시면 제가 궁각으로 바로 에이씨 뭐 젠냐타 궁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답없네 그렇지 궁 몇개를 맞잠까냐 다시 기회가 왔 거점은 내 거야 제가 3마리 잡았습니다 거점을 차지합니다 오케이 게임 끝 무난하네요 무난하네요 자리아가 꼴이네 자리아가 아 36차치 답은 역해다 아 아 15,000 넣었습니다 딜 거의 답은 역해다 답은 역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판이면 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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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니 7렙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레벨 높은 제가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개뿌리거든요 도라도 도라도 저는 언제나 정크랭 저는 언제나 정크랭 넌 한 명 나가 잘 우리 픽 보고 나갔어 하하하하 바꿔야겠네요 공방은 자리아가 꿀이야 공방은 자리아가 꿀이야 공방은 자리아가 꿀이야 저한테 실드 좀 걸어주세요 제가 이거 할게요 함께일 때 우린 강합니다 로그 로그 연주타임을 좀 가지고요 우리는 저절로 수련되지 않아 요거가 아 제가 잘 끌어오겠습니다 아 공사일 때 격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꼼꼼히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쁘다 스케일 이쁘시다 4 4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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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5 6 5 6 ente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안됐네 감사합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유자 3팀이다 3팀 제 옆에 정렬한다 가자 고속도로 가자 안 내가 죽기 싫어 베이 진짜 깡패같이 하는구만 오른쪽 2층에 다시 좀 가봐 어디여? 어디여? 좀 빠졌네 에이씨 오우 뺑이형 정렬업 잘 보시네 진짜 깡패같이 하는거 같아 진짜 깡패다 진짜 진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라운드 바로 오른쪽에 바스틱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바스틱 아우 바스틱 컷 그래 자리아였어 내가 밥을 안쓰게 들어가면 좋지 호시기다 아군 오빠가 똥 응 탁 어우 그래도 황대 궁탐 잘 끊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자리아였어 정렬 시어를 해라 정면에 바스틱을 꺼져 오른쪽에 소유자 바스틱 왼쪽으로 빠졌어요 맥크립까지 으응 도달 으응 도달 도달 에드시 컷 0.1 비터 바랄날을 향하여 응 도달 어 답은 자리아야 아아 맙스도 나랑 실친 돼있는 애네 역시 제가 3팡 3팡에 멀리 돼가지고 쟤가 새우 최air 금 침 지아 지아 정면도 처대하죠 도달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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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자리아 였어. 답은 자리아네. 저희 또 3템 갈까요? 돌아도 수비. 아 근데 문제는 일정 이상 센 캐릭을 하고 선에 맞는 캐릭을 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이래서 게임을 못하는 것 같아. 좀 아 졸라 꿀이다 싶으면 재미가 없어. 큰일났다 나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답은 자리아인데. 근데 이런 소울큐에서 되게 좋아요. 자리아가. 궁이 조금 연계가 필요하긴 한데. 여기는 3템거나 좀 화력이 필요한데. 꼼짝 말라고. 다. 걔 할 일이 있는 법. 흐앗! 안녕하십시오. 다녀와요. 30초. 어우. 저기 할배 하나 확인됐고요. 리퍼 확인됐고요. 리퍼. 할배 리퍼. 메이. 루시우. 왼쪽으로는 안 나오네요. 겐지 있어요. 겐지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벤지랑 트레이서 왼쪽으로 빠졌어요.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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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에잌. 에이. 비조분대서 내가 지단이 트레이서한테. 에이씨. 그래 자리아를 파야겠다. 자리야 어렵던데요 아아 못 나갔어 아이씨 뒤에 벽이 있었어 와 근데 붕이친 진짜 좋았다 그거 인정 아 트레이서 잘하네요 네 트레이서가 좀 잘해요 저거 좋은데 히힛 아, 개기초키 아니야? 에이씨 와 프랜트 진짜 나간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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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의 메이스 제작지원 와아 씨 잘했다 아, 메인은 못 줘 메이아네들은 진짜 떠라이에요 메이커패스들이에요 미친 것 같아 할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리우드 공격이 열려나? 스페이 열려나? 스페이 열려나? 공격이 열려나? 할리우드 공격이라 분명히 야동토끼 저분은 트레이스 할 테고 War 3 스페이 열려내 игр 하는 상황 가발 3킬 아 혜룡위원 님이 정크랩 말고 딴 거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딜 잘 박히는 거 음 음 우리 단합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 갬방이 흥했나요 메이가 처음에 물을 막을 거 같은데 여기 혹시 메이가 가운데 쓰면 둘 다 막혀요 문? 그런 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벽 하다로 두 개 다 막힌 거 후 난 앞에 있는 문은 둘 다 막힐 거에요 정면에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는 당겨줘야지 위도우는 당겨줘야지 위도우 다잉 위도우 다잉 위도우 컷 그리고 갑시다 아이고 아깝다 돌아서 들어갈래 터뜨렉 문 들어오고 바로 오른쪽 터뜨렉 위도우 이렇게 왼쪽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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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깝다 채팅보고 오니까 내가 죽어 일단 먹었으니까 바스팅은 저거 하이라이트 먹었다 저거 일단 아 제가 땡겼으면 되는데 못 땡겨가지고 석양도 못들었네 내 의지는 넘기지 않아 석양도심 죽었네 자살했네 2층에 받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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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조금만.. 어.. 저거.. 아.. 죽었.. 죽은 줄 알아야 돼 뭘.. 굿! 굿궁! 나이스 굿 컷됐다 어.. 측면 측면 뒤에 시메트라랑 아.. 측면에서 굿 쏴가지고 당했네 조심하세요 아.. 굿 쓸걸 아.. 수비적 공도 써야되는데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트레이서 궁 뺐어요 손에 들어갑시다 아.. 이거 미안한데 수빈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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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크레이서 ㄷㄷ 뱀뱀 한조는 죽었는데 위도랑 트레이서같아 흠 아.. 왼쪽에 있어 아.. 진짜 리도우하고 함부때문에 짜증나 죽었는데 아.. 씨.. 아.. 얘 쬐고 있었구나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긴 되요 그냥 계속 붙어주세요 제가 뒤쪽 가서 한 리도우랑 컷할게요 리도우 다이요 지금 될 것 같아요 일단 몸 돼야 돼요 일단 몸 돼야 돼요 힘들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자마자 매크리 죽어가지고 한조는 개피웠어요 리도우 다 이기 아.. 아깝다 매크리가 마지막에 너무 잘해주네 아까도 되게 못했는데 그러게요 추가시간 밟을 사람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 아쉽다 회크를 못해가지고 그래 넌 안 이겼어 한 번 정도는 줄 때가 됐어 으웅 으웅 이그우웅 이그우웅 찬참참 필주라 찬참 의지 에이 저 러브도너츠에 저분 말이 tryna 찡구해야지 라틱 이틱 4초 끝 곧 그리고 ㄷㄷ 오우와아 잘 쏠다 얘 우와아 파라 들어왔어요 개피 어디서 쏘는거지 오우와 폴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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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쪽도 가는데 뒤쪽으로 가야 뒤쪽으로 멸부서 봐도 안되는데 왼쪽으로 들어간 거 같아 뒤쪽으로 들어가야 뒤쪽이 히힛 4명 다 들어갔어요. 뒤로? 뭘 거예요? 왼쪽에 안 보이는데 2명 다 잡았어요. 오케이. 하나 뒤로 들어왔어요. 다시 또 뒤로 들어가요. 다시 또 뒤로 들어가요. 하나 다 해. 레즈 다 해. 지금 2명 리퍼랑 김병장 있거든요. 알아요. 봤어요. 뒤쪽에 있는 거 봤습니다. 아 리퍼는 개피인데 정말 감사해요. 2층에 파라랑 메르신. 2층에 파라랑 메르신. 엔딩 저keep disk. 1명 전가 안 돼요. 네 2층에 karate를 수고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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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난가? 아니네 아쉽다 어? 언제? 수고수고 당당한 자추 4명이서 자축해 줬네요 오 따셨어 아 이거 근데 뭐 좋은거 있어요? 저거 10개되면 다음 전리품 상자에 전설 나와요 오오 아 그래요? 그렇다던데요 그럼 안 까고 모아놓다가 그냥 10개 했을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한게 한번만 딱 한번만이요? 굳이 모을 필요까지는 없죠 거의 뭐 언젠가는 그거 먹을건데 전설상자가 전설이 안떠서 근데 10개면은 상대도 최소 4명은 줘야되는데 그니까 거의 몰표 나와야돼 쉽진 않아요 그니까 19표까지는 그냥 의미없어요 답은? 자리아다 공격에는 역시 어 여기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트레이서가 뒤로 돌아가서 가는게 좋으니까 답은 자리아다 전 막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넵 자리아 자리아가 진짜 숨은 꿀인거같아 자리아 근데 재미없지않아요? 자리아 캐릭이라서 대회세 많이 나와요 대스프레이는 펄스검프탄입니다 이쁘죠? 오늘 왜이렇게 갠방에 흥했지? 자리아 자리아 어 이제 좀 은행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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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박조는가 있어 아이씨 포탑이랑 너무 오래 맞았네 아 저게 힐 막대였구나 미친 나 같이 공격해주고 있는 줄 알았어 아 미친 아하 연습이 완벽을 만들죠 두 개네 거기요 마리아 하나는 수렴인데 하나 더 있어요 왼쪽에 바로 레드시랑 프로비용까지 아 이걸 재장전을 하냐 이걸 재장전을 하네 이걸 재장전을 했어 와 아 더 풀리던가요 자리야 사기네 적 포탑을 발견했다 아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은 저쪽은 요구 미크 딱 고음악 빠지고 더 깔고 잘 안나오는게 으악 으악 제대로 싸워 들리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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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탑 받아라 죽을걸 아 뭔데? 와 샤쿨 개아퍼 잘생겼다 놈들에게 순간 이동기가 있습니다 소울궁을 썼어야 되는데 아 목이 아 아 아 아 와 아 까미 아 왠지 진이 깜빡 더 하고 싶어 아 마지막 한팔 한번 가야겠다 내가 킬 금메달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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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님들 우리 다섯 명이긴 하지만 우리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토르비온 하나 필요하구요 바스티온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스나 필요하구요 토르비온, 바스티온, 스나 할 수 있는 거 있는 분 하나 픽해주세요 한조충님 저 스나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인이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토르비온 바스티온, 라인하르트 한 마리 더 여기에 힐러 한 마리 있으면 됩니다 토르비온 필요합니다 토르비온 제가 토르비온 할께요 저게 공격까지 30초 다리위로 다 올라옵니다 저는 예 자리 잡으세요 적당한 자리 토르비온 빨리 오세요 토르비온 빨리 빨리 타워 타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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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토르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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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겹 두 겹 토르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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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옆으로 한가가 갈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인당 하나씩 됐어요 오른쪽에 디바 우주 방어 조합입니다 진짜 미친조합이네 절대 못들습니다 이거 저 방법하게 어휴 씨 죽음 아휴 씨 이거 너 너 방벽 교대 방벽 교대 방벽 교대 하면서 갈게요 벤지 들어갔는데 시야가 안나와 예? 예예 시야 시야 가리지 마십니다 으흑 걘지 긴 지 자 방벽 교대 어우 씨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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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어갔는데 저 내려갈게요 저거요? 아 근데 위도우님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아쉽네 그러게요 시간 많이 끌었어요 예전간은 아우 운전 잘했다 그냥 낙사할뻔했네 그냥 낙사할뻔했네 자 이제 캐릭터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 아우 힝터 지금 배불리기고 더위가 잘하는거죠? 다시다 오른쪽 아아이 오우씨 당연히 겐지는.. 저도 지금 상대 메르신만 봐요 저한테 전원전 되게 잘 안된다 나한테 전원전건가 다가가 고거진 전원전거 고거진 하자 고거진 전원전거 다리 오는거 나의 사이밍은 에이씨 와 이걸 살려냈구나 힘들게 잡았는데 아 진짜 라이너 한 컷 잘하네 나 길 잃었어 어디야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벽이 한 방에 뚫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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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랩몬 하하하하 아직도 알게 남겨둔 하세 볼받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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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이렇게 쓸데 어 엔지가 죽었고 엔지가 죽었지 뭐야? 시키려고 어디서? 오케이 킬러 없죠 우리? 잘 버텨야겠네 이거 우리 지금 궁 없어요 옙 저 피 좀 먹고 올게요 뒤에 김경영 왔어 나이스 끝 이건 이겼다 끝 끝 GG 아 나이스 끝 중방 때까지 계속 소리도 안 들리고 마이크도 안 돼가지고 최고의 플레이 내 캐릭 하하하하 목표를 보셨겠다 아깝게 성망을 왜 썼어 과거 야 미친 오오 욕심이 그득하구만 천사야? 응 못갔나 답은 자리아야 아 나 자리아 명인할게요 이제 아 자리아네 답은 답은 자리아 명인이야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재밌어서 한 판 더 하고 싶다 한 판 더 하고 싶다 아 이게 갓겜은요 졸린데 해야 갓겜이거든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아 근데 여기서 66번 도 공격에서 자리아는 기출일 것 같긴 한데 돌친하긴 좋을 것 같긴 한데 라인 필요할까요? 라인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차 탑승할 때까지 밀어내는 조합은 좀 특수조합으로 가야되고요 로드워그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뭐하지 아니요 분명히 다리 위에 있을 애가 있을 게 뻔해서 제가 로드워그 할게요 그러면 제가 힐러 갈게요 일단 뚫어내고 나서 저도 자리아 픽할게요 못죽습니다 이거 다살되나? 김 아니 팀은 안 튕겨나 어? 팀은 튕겨나가 완벽한 김이다 김 안녕하세요 관조충 전임이 트레이서로 잘 잘라줘야 되는데 그쪽 공격 시작까지 30초 안에 제가 뛰어날까라서 같이 따라오실게요 위도우 있네요 위도우랑 리퍼 리퍼 아니니까 솔저 예 looking 기도 Erm 어느쪽에서 보셨어요? 지금 왼쪽으로 자리아 있고요 자자리아 있고 맨크리 치즈 솔저 백피 미안 오 쉽게 밀어냈는데? 오 장면했네요 제가 밀고 있습니다 리더 완전 위에 오 쉽게 밀는데? 뒤에 맥크리 있어요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컷했어요? 네 컷했어요 자살했네 여기에 3명 이상 있으면 차가 제일 빠르거든요 3명 이상 있는게 좋아요 어? 그 위도우 궁 썼어요? 뒤에서 궁 있어요 뒤에 위도우 있어요 뒤에 위도우 아 2층 네 2층 안 돼 죽지마 좁은 데서 정크래시라고 써는 건 마련 좁은 데서 정크래시라고 써는 건 마련 뒤에 뭘 2층에 위도우 2층 위에 저 잡으러 가는 거 같은데? 잡았어요 네 네 타이아 와서 피했더니 와 이걸 와 얘 얘 또라이 같아 와 얘 시청자인가? 날 왜 이렇게 싫어하지? 하핰 하핰 아 하핰 왼쪽 뒤 동크래도 2컷 3명이상 뒤에 쏘져있어요? 네 뒤에 쏘져있어요 다리위에 쏘져있어요 아씨 문술조선경 먹힌거같은데 아 불할게요 2층에 있어요 다리위에 아 2층에 한조있네요 저 타이어 저 아이디 뭐야 켈호호 너 시청자지 너 지금 그 뒤에 다리 2층에 정크랩 지금 있어요 아 네 확인했어요 환조랑 김경장도 있네요 정크랩 지금 자리야 컷 뒤에 아직 저크랩 있나? 있어요 아직 저크랩 있어요 내릴수도 있고요 저크랩 컷 윈스턴 진짜 앞에 있네 오른쪽에 바스티온 오른쪽이요? 오른쪽 끝이에요 모두 봐 지금 들어갔어요 전방은 중병도 아니고 왼쪽은 어 준비한 사람은 안좋아 오른쪽에 메르시랑 김경장이랑 오심 약간은 5킹 잘라냈어요 일단은 쏘이저 궁쌌어요 폭탄 받아라 아 뭘 꺼니 어서 옹서가자 정크랩 체면해서 올거같은데 또 나냐? 또 나야? 어이 씨 또 나야? 와아 으아아아 기.. 아아 미친네 야 너 어디서 보고 있냐? 너 어디 시청자야? 야 너 유료결제 했냐? 내가 그럼 봐줄게 자 아 아 아 일단 메르신 잘랐구요 예 저도 메르신만 봤습니다 저거 같은데? 헤헤헤 헤헤헤 거의 주말 됐어요 주말 왼쪽에 김병장 궁 썼어요 아이고 왼쪽 아직도 있어요? 미친 ре아 아 왼쪽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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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 썼다 와 잘 버텼다 오른쪽 1층에 바스티온 좀 잘 잡았어요 왼쪽 뒤에 솔져 부활은 준비 되어있어요 안들어가신다 살려드릴게 여기 어 뭐야 어디있어 부활 떴네 안들어가신다 아 방금 왔어 어디로 가지 아 투라인이구나 각종 좀 보이시죠 오른쪽에 뒤에 윈스턴 들어갔어요 망치지 뭐야 아들어가신다 대단하기도 자꾸 갈란거 몰라 아이고 부졌다 안들 아 아 밧두 엘스 주웠어요 아 아 아 딜러가.. 다시 들어갑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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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트는 있죠 우측에 거의 정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밀어볼게 뒤에서 밀어볼게 쫓기 시작 아 저 밀어주고 우리가 안아웃 윈스턴 윈스턴 처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윈스턴은 죽었는데 바스티언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관탐?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엑 까배 GG 킬 주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아이씨 극혐 진짜 아이씨 이 비주얼 좋은 애를 왜 이따올 그래 이거 해야지 그럼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확인 ました 지금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